수박 아빠와 아들 수박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이 왔어요 수박 아빠 아빠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수박 팔길래 수박 사왔다 내건 소박 아빠와 아들 아빠 오늘 운동회의 왜 안왔어? 아빠가 일이 생겨서 그랬어 다른 아빠와 친구들은 다 왔는데 왜 안 왔냐구 아빠가 놀았냐? 그럼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런 대차야나 왜 이래 오늘따라 밥이나 먹으러 가 싫어 안 먹어 이 녀석이 이거 진짜 오늘 왜 이래 이거 아빠가 사과할 때까지 여기서 꿈쩍도 안 할 거란 말이야 뭐야 아빠와 넌클당 재밌다 이게 징기 있는 드라마는 이유가 있어 이거 좀 재밌다 싶더니만 또 내용이 막장으로 가는구만 야 TV 꺼버려 보여줄게 다 아빠 왜 야 이게 드라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게 야 이게 말이 돼 밥을 남기잖아 아빠와 지영아 아빠 빼빼로 하나 있는데 우리 빼빼로 게임 할까? 싫어 왜 싫어 아빠가 한번 하자 싫어 아빠 나 징그럽냐 그냥 해줘 아빠 나야 싫다고 이 녀석 정과라고는 알았어 이 녀석아 자 아빠와 아들 먼저 올라가 네 아빠와 아빠와 가만있어 봐 가만있으면 안 돼 이거 지금 몇 시야 이거 이제 들어오시는구만 지금 몇 시야 시간이 어디 있어도 돼 남편하고 야구는 지우솔솔 굳고 있는데 말이야 가만있어 뭐하고 돌아다녀 올라가서 밥 차려 우리 밥 먹었잖아 아빠와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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